고막소년단 활동을 마무리하고 겨울노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BTS 박보영 몬스타엑스도 좋아한다고 소문난 연예인의 연예인 누구시죠? 저예요 저 왔어요 하연상이 왔어요 목소리에 반하고 물만두 같은 비주얼에 또 반하게 되는 가수 하연상씨가 왔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8시부터 콩 접속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보라 카메라를 향해서 스윗하게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가수 하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오픈스튜디오에도 현상씨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첫 인사하시는 게 너무 순수했어요 토니 약간 더 엎여서 했었어요 아니요 전혀 지금 있는 그대로가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레원님께서 중3 레원이에요 현상아 보고 싶었다 어 아는? 아는? 중3인데 왜 이렇게 반말을 중3 레원씨 아 아는 사이가 아닌가요? 모르는 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하여튼 농담이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8505님께서 현상이 오늘 옷 몇 겹 입었는지 물어봐주세요 아주 꽁꽁 싸매고 왔던데요 아 옷을 많이 껴입으세요? 네 아니 오늘 이제 또 추울 것 같아가지고 또 밤이니까 그래서 오늘 안에 티도 입고 맨투맨도 입고 자켓도 입고 패딩도 입고 오 잘하셨어요 저도 얇은 옷을 엄청 많이 껴입거든요 네 나시도 나시를 한 두 개 입고 히트텍 입고 그 위에 티 입고 큰 거 하나 입는 것보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쌓아서 입는 게 바람이 새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울가매야 돼요 몸을 겹겹이 쌓아야 맞습니다 아 권예은님께서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깜짝 놀라셨대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그냥 얼굴 그냥 얼굴이에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약간 영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지민님께서 현상아 예쁘다 김보미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청초해요 8901님께서 헤이디 옆에 있는 콩인형 현상님 닮았어요 콩 어 진짜로 진짜 너무 귀엽고 저희 인형이 있었구나 네 저희 KBS 인형입니다 너무 귀엽다 귀엽죠 8291님께서 하연상님 나온다고 해서 보는데 청자켓 입은 고양이가 있네요 세상에 고양이 고양이라고 평소에 팬분들에게 불리나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양이 좀 도도하신가요? 도도하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도 한 시간 동안 또 오셨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님께서 헤이지님 현상님이 헤이지의 작사가 커버하신 거 들어보셨나요? 담담하게 부르는데 심장이 콩합니다 제발 들어봐주세요 당연히 알죠 이거 커버해주셨을 때 거의 바로 봤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까 제가 또 처음 뵙자마자 말씀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안 그래도 어떻게 이 노래를 커버하게 되셨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선배님이 이제 예전 회사가 이제 저랑 같으셨을 거예요 아마 옆 부서였나 아마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 직원분이 이 노래 나왔다고 너무 좋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그때 딱 당시에 이제 뭔 노래를 커버하지 이제 딱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저 이거 한번 커버해도 되겠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받고 커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아니 또 어떤 팬분께서 우리 둘 목소리를 합친 버전으로 만들어주시기도 하셨던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 뭐 하 하 하필 작사가가 돼 난 널 얘기해야 해 가끔은 나보다 아픈 내가 돼 예 귀를 막아야만 해 내 노래가 들릴 때 이기적인 내 욕심을 용서해 와우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저는 저음이 너무 포근해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매달 한국씨 커버하던 월간 하현상 컨텐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또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계획으로는 아직은 없어요 이미 또 해놓은 게 많으니까 이거 듣고 싶으시면 해놓은 게 한 10곡이 넘어가지고 정말요? 네 한 12곡도 넘는 것 같은데 네 와 준비싼 거의 1년을 넘게 했었던 거니까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상씨가 올 한해 진짜 바쁘게 보내셨는데 최근에 GMS 고막소년단 활동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활동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나요? 네 일단은 쇼케이스도 마무리했고 다 이제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쇼케이스도 하시고 또 연말 시상식 무대도 서시고 K-보이그룹으로 활동하는 소감을 좀 들려주세요 이게 사실 너무 화려하게 데뷔를 했어요 사실 그쵸? 네 어땠나요? 일단은 이게 뭐 이제 안무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사실 전 처음이거든요 뭔가 기타도 안 잡고 노래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이제 어떤 안무도 배우고 하는 게 너무 새로운 경험이고 너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또 형들하고 또 동생하고한테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또 다 같이 이 팀워크라는 것도 생겼을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네 혹시 이렇게 그룹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뭔가요? 좋았던 거는 든든하기도 하고 네 든든한 것도 참 든든했고 이 분들을 이제 인연이 이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들하고도 이제 인연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정말 내로라하는 어떤 그런 음악가들과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지낼 수 있었던 게 인연이 생긴 게 저는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차분하게 특별해요 말투가 아 그래요? 네 어떤 특별한 뭐랄까 매끄러우면서도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자연스러워 약간 어색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고막순연단의 리더를 맡으셨는데 고충은 없었나요? 고충이요? 네 누군가 말을 안 들었다거나 말 말은 사실 제가 제일 안 들었던 것 같고 그래요? 제가 제일 이제 예능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리버리했던 것 같고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거는 딱히 없었다 다 멤버들이 너무 잘해줬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단거라는 곡과 또 사이라는 곡을 발매하셨는데 단거 부르실 때 춤을 추셨죠? 네 맞습니다 춤은 또 연습하고 해보니까 할만하던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할만했습니다 그렇죠 춤이 쉽지 않아요 아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또 춤을 저는 또 일가견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춤이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 또 공을 들여요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승환 씨가 메인 댄서였는데 네 승환 씨가 춤 좀 알려주시던가요? 춤을 알려주시긴 했는데 이제 그걸 따라할 수는 없죠 따라갈 수가 없고 본다고 또 막 되는 게 아니니까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또 승환이 형은 보통의 내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춤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멤버들이 다들 춤을 추면서 웃음을 못 참던데 현상 씨도 무대에서 유독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일단 무대에서 쇼케이스 때도 사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춤을? 네 춤을 이제 안무를 하나 틀렸는데 그때도 사실 약간의 웃음 웃으면 안 되는데 이제 약간 그런 어떤 부끄러움과 이런 게 합쳐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시상식 때는 이제 제가 쳐놨던 어떤 안무를 제가 봐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아 이게 지금 보기가 힘든 거죠 어찌마 제가 제가 추는 걸 보기가 힘든 어떤 맞아요 모니터를 하면서 또 고쳐나가야 하는데 네 이가영 님께서 포인트 안무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어 앉아서 할 수 있는 앉아서는 뭐가 있었냐면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네 얼마나 됐다고 기억이 안 나 이게 또 몸을 안 쓰면 또 잊어버려요 네 약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우린 단계 필요해 삶은 쓰고 피곤해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어깨를 이렇게 상체만 하자면 좋네요 이게 또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누가 이렇게 미는 것처럼 아 뭐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그 어떤 그루브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또 어깨 관절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써줘야 하고 맞아요 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음쟁이 김민석 씨에게 고음 내는 법을 배웠다고요? 아 네 좀 도움이 됐나요? 이제 잠깐만마다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제가 이제 형님한테 어떤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냐 내가 막 여쭤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근데 똑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네 이것도 많은 내공이 필요하고 맞아요 민석이 형은 엄청난 시간을 또 연습하신 또 대가시기 때문에 대가 폴킴 팬님께서 다섯 분 또 같이 활동 안 하시나요? 이대로 분위기 너무 아쉬워요 콘서트 계획은 혹시 없나요? 아 이게 제가 리더긴 한데 약간 바지사장 느낌이어가지고 어떤 그런 소식들을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계획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다 모두 또 바쁘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모이려면은 또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또 이대로 끝내기지는 말고 네 뭉쳐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고막소년단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시 솔로 가수 하연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 노래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겨울이 오면 이라는 곡인데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겨울이 오면 이라는 싱글이고요 뭔가 이렇게 겨울 하면 떠오르는 풍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눈이 내리고 그다음에 뭐 겨울 밤에 가로등에 있는 거리를 걷는다던가 어떤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겨울이 오면 이래야지 하면서 섰던 그런 곡입니다 음 사실 발라드일 줄 알았는데 좀 밝은 곡을 들고 나오셨어요 네 또 연말을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기에 되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빨리 완성을 시켰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이게 뭐 이제 곡을 다 쓰는 데는 한 1시간 좀 안 되게 그냥 금방금방 썼던 것 같아요 오 완전히 그때 탁 뭔가 왔군요 네 이제 막 이제 막 이제 겨울의 초입이었어요 막 찬 바람이 이제 막 불려고 하고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어 그때 그렇게 해서 뭔가 어 겨울에 뭔가 할 노래를 쓰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썼던 네 그렇습니다 하현상의 겨울님께서 이번 신곡 눈 올 때 드리면 두 배로 더 좋더라고요 최근에 눈 왔을 때 현상님은 어디서 뭐 했어요? 어 눈이 엄청 왔을 때 저는 이제 파주인가로 제가 아마 그 라이브 영상을 촬영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밖에 나오니까 세상이 하얀 거죠 아예 다 너무 예쁘겠다 너무 그 한없이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8851님께서 현상님 겨울이 오면 뮤비 내용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또 뮤비에서 또 음악을 어떤 식으로 더 잘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어 이게 뮤비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어 제가 어 수족관의 물고기들에게 바다를 알려주겠다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네 대박 어떤 어떻게 보면 물고기에 대한 어떤 그냥 어떤 그 주제가 이제 그렇게 잡힌 건데 사랑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네는 평생 바다를 몰랐으니 내가 그 바다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겠다 들려주겠다 어떤 그런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야 진짜 멋진데요 물만두 뽀시래기님께서 뮤비가 청춘 드라마 같아요 15살 비주얼로 겨울바다를 거닐던데 그 바다 어딘가요? 촬영할 때 춥거나 힘들진 않았어요? 에피소드 있음 알려줘요 음 그 촬영지는 어 을왕리에요 을왕리 어 그래요? 을왕리인데 인천? 네 인천 을왕리 맞습니다 어 을왕리에서 그때가 이제 막 그 다음날부터 영하 7도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그 전날이었어요 딱 그 직전이어서 너무 추워지기 전? 네 그래서 그래도 춥긴 추웠는데 너무 춥진 않았어요 그래도 잠을만했다 잠을만했다 네 잠을만 했습니다 아 그럼 이쯤에서 하연상씨의 신곡 겨울이 오면 들어볼게요 현상씨는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노래 들으시면서 라이브 어떻게 감상하고 계신지 문자 주세요 그리고 하연상씨에게 묻고 싶은 것들 또 부탁하고 싶은 것들도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인터넷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연상씨의 겨울이 오면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찬바람은 또 불어오네요 지나간 계절은 어디에 있죠 또 어느새 모든 게 편해요 달리는 풍경도 바래져 있죠 추억들이 지나간 거리엔 힘겨워할 그대가 보여서 하얀 눈이 내리는 그날 난 그대의 두 눈 앞에 서있죠 또 한 번의 겨울이 오면 다시 오지 않은 이 순간을 함께 할래요 하얀 눈이 내리는 그날 하얀 눈이 내리는 그날 하얀 눈이 내리는 그날 하얀 눈이 내리는 그날 난 그대의 두 눈 앞에 서있죠 또 한 번의 겨울이 오면 다시 오지 않은 이 순간을 함께 할래요 하얀 눈이 내리는 그날 내려오네요 내려오네요 난 그대의 두 눈 속에 서있죠 또 한 번의 겨울이 오면 한 번의 겨울이 오면 하얀 눈이 내리는 그날 하얀 눈이 내리는 그날 되게 맑아요 노래가 투명하고 감사합니다 뭔가 꾸밈 없고 약간 부르길 좀 그렇게 불러서 꾸밈 없게 부른 건가요 꾸미려면 또 막 꾸밀 수 있기 그런 건가요 잘 못 꾸며요 3467 님께서 현상 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전 요즘 전기장판 대신 겨울이 오면 틀어요 감사합니다 김윤형님께서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막 녹아버림 역시 고막 소년담 강지민님께서 대학 가면 저런 선배 있나요? 어때요? 대학 가면 현상씨 같은 선배 있을까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한 학기밖에 안 해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상씨 같은 선배들은 빨리 학교에서 탈출하는 건가요? 탈출하는 건가 봐요 8869님께서 물고기로 헌생할래요 바다 구경시켜주세요 물고기로? 그래도 사람이 낫지 싶은데 금태영님께서 이제는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보단 하라이어 캐리의 겨울이 오면이 캐롤 짱먹었대요 하라이어 캐리 어때요?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물고기보다는 사람이 낫고 하라이어 캐리보다는 하연상이 낫다 하연상이 낫다는 아니고 부담스럽다 알겠다 2546님께서 겨울에 듣기 너무 좋은 노래 같아요 너무 신나지도 너무 처지지도 않는 적당한 현상님만의 템포가 너무너무 좋아요 현상님은 정말 계절을 노래로 잘 풀어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정확히 표현해주셨어요 딱 겨울에 듣기 너무 좋고 너무 신나지도 너무 처지지도 않는 그 리듬이 참 좋고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캠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왠지 캠핑카를 타고 이렇게 제주도 같은 자연 속을 풍경을 보면서 달리는 상상을 했어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누나라 불러줄래님께서 겨울이 오면 라이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음 장인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음을 너무 높게 만들었다고 후회한 적은 없나요? 방금 노래하면서 후회했어요 목이 잠겨가지고 너무 높았어요? 너무 높게 했구나 이거 만들면 방금 딱 후회했습니다 2023년에는 정규 앨범 발매 계획이 있다고요 어느 계절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계속 곡을 좀 쌓아두려고 하긴 하는데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아마 곡이 많이 필요하니까 정규 앨범은 아무래도 일단은 열심히 만들고는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상짱님께서 현상님은 뭘 먹고 그렇게 피부가 좋을까요? 무슨 음식 좋아하고 즐겨 먹는지 궁금해요 진짜 피부가 어떻게 그렇게 하얗고 말랑말랑한 느낌이지? 근데 이제 원래는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막 뭐가 나고 뭐가 나요? 그럼 물 먹으면 돼요 물 물 많이 마시면 돼요 아 물을 많이 마시면 진짜 무조건 잠 많이 자고 잠은 잘 주무세요? 잠은 네 잘 자요 다행이다 머리 대면 자요 바로 그럼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세요? 그게 이제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일정치가 않군요 네 그게 좀 막 아침에 잘 때도 있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산정님께서 현상오빠를 좋아하게 되면서 한 달 전부터 기타를 배우게 됐어요 아직 오빠의 노래는 세 곡 정도밖에 칠 줄 모르지만 다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 신곡도 연주해 봐야겠어요 기타를 연주하며 부르는 곡 중에 오빠가 가장 좋아하시는 곡은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매번 다른데 요즘에는 제 EP3집 중에 마지막 트랙 어떤이의 편지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을 요즘에는 좀 자주 불러서 그런지 기타 치면서 부르기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 4부에 다시 만나요 저녁 8시가 되면 해이지 볼륨을 높여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끝내 더러운 내일도 저녁 8시가 되면 내 맘을 위로해줄 볼륨을 높여요 헤이지의 볼륨을 높여요 헤이지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겨울이 오면으로 돌아온 하연상 씨가 볼륨에 왔어요 이번에는 하연상 씨의 또 다른 매력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빈칸 토크 진행해 볼 건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빈칸을 채워서 즉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하연상 최근에 잃어버린 건 네모다 기타 피크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전생에 왠지 네모였을 것 같다 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반려견 봉구를 보면서 얘는 진짜 나보다 더 무기력하고 게으르다라고 생각한 순간은 네모다 아직 없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네모를 하고 싶다 놀이공원을 가고 싶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기타 피크를 잃어버리셨어요? 이거는 매번 잃어버려요 그렇죠 작아서 작아서 살 때마다 한 100개씩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얼마 정도 쓰다 보면은 이제 다 사라지고 그러면 또 알고 보면은 스타일리스트 이제 저 옷 주시는 실장님이 주머니에 있다 맞아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해서 다 사라지고 그럼 또 사고 약간 이런 왠지 여자들의 뭔가 머리끈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한 번 빼면 사라지는 귀걸이와 반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작아가지고 또 6122님께서 현상님 피어싱 잃어버렸는지 꼭 물어봐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붕어빵 아직 못 먹었는지 그것도 물어봐주세요 피어싱 잃어버리셨어요? 피어싱요? 피어싱 원래 제가 꼈었는데 언제 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뺀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뭐였는지 하여튼 저도 여기 귀걸이 하나 얼마 전에 새로 샀는데 십자가 모양 귀걸이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3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알아서 빠지나요? 아니요 이제 콘서트 할 때 옷을 갈아입고 악세사리를 바꿔끼면서 빼놨는데 빼면 무조건 잃어버려 그러니까요 붕어빵은 드셨나요? 붕어빵 아직 못 먹었어요 현금을 좀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요새 계좌이체도 돼요 정말요? 네 요즘에는 계좌이체가 되나요? 네 인터넷 뱅킹 다 할 줄 아시죠? 네 다 압니다 네 그거 돼요 계좌번호가 딱 붙어있어요 타코야키 집도 그러면 그걸 바로바로 확인을 하시나요? 확인하시죠 문자로 따랑 이렇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구나 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전생에 소였을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죠?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이런 것처럼 아 맞아요 네 그렇게 좀 게으르면 소된다고 그러는데 게을러서? 이제 게을러서 이번 생에는 게으르지 않게 살아라 해서 그런 어떤 아 인간으로 네 다시 이제 그런 어떤 걸 갚고 있지 않나 그냥 생각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게으르다라는 말이 좀 많이 문장이 눈에 띄는데 네 평소에 본인을 게으르다고 표현하세요? 어 아니요 그래도 저 정도면 부지런한 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약간 그게 뭐라 해야 될까 어떤 타의의의의 약간 타의의의의의의의의 일이 있으면 이제 부지런하고 일이 없을 땐 게으른 네 약간 그런 느낌 저도 그래요 네 그런 느낌 세 번째 질문 반려견 봉구가 나보다 무기력하고 게으른 적은 아직 없었다 네 봉구가 한상씨 성격을 많이 닮았다고요? 네 저희 이제 강아지 이름이 봉구인데 봉구가 이제 한 12살 정도 됐어요 음 진짜 오래 함께했네 약간 그 집안의 분위기를 약간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짓는 거는 거의 없고 네 아예 짓지를 않고 그리고 되게 되게 젠틀합니다 젠틀해요? 네 뭔가 되게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붙인 별명이 시민봉구라고 시민봉구 시민처럼 진짜 시민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대박 8851님께서 현상님 이번 겨울에 봉구 고구마 많이 먹었나요? 물어봐주셨네요 고구마 엄청 먹어서 지금 살이 엄청 쪘어요 그렇군요 옷이 안 맞아요 강아지들은 조금만 쪄도 불어나요 네 맞아요 마지막 질문 봄이 오면 놀이공원을 가고 싶다 하셨는데 놀이공원을 평소에 좋아하시는지 정말 좋아하는데 아직 한 몇 년째 아직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너무 가고 싶고 마음 먹으면은 근처에 있기도 한데 네 참 시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기다릴 거 생각하면은 아 뭔가 아 가서? 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프리패스 같은 거? 아 그런 게 있나요? 오늘 저한테 많이 배우시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막 아무것도 모르네 막 막 그런 안 기다려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거가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게 있으면 저 갈법 네 그러면은 네 저 다 가도 될 것 같은 미치겠다 복복이님께서 놀이공원 나랑 가자 김보미님께서 놀이공원에서 기다릴게요 강지빈님께서 대장 무서운 놀이기구 잘 타는지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뭔지 궁금해요 전 놀이기구가 엄청 잘 타요 저도 저 그 놀이공원에 있는 거 다 타고 와요 저는 어 네 자이로드롭 타세요? 자이로드롭도 탑니다 근데 너무 후회되지 않아요? 올라가서? 네 정확하십니다 아 진짜? 이제 타면은 너무 후회돼요 내가 왜 올라 내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탄다고 했을까 그리고 제발 뭐 벨 누르고 있으면 멈춰달라고 그러니까요 그 맨 마지막 떨어지기 직전의 그 정적 그리고 떨어질 때 최근에 몇 년 전에 탔을 때 제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떨어지면서 그러니까요 아 정말 새로운 섬 다른 건 다 재밌는데 그렇죠 자이로드롭은 약간 후회가 됩니다 자이로드롭은 진짜 섬뜩합니다 네 맞아요 그럼에도 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그곳에 있는 모든 걸 타야만 하거든요 정복하시고 싶은 날 건 그럼요 그럼요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 그러면은 뭐예요? 어? 저는 롤러코스터는 다 좋아해요 도는 거?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잠실에 있는 저 거기 안 가봤어요 아 진짜요? 어 거기서는 아틀란티스라고 이거 열차예요? 네 그것도 약간 막 돌아요? 롤러코스터인데 그게 저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 아 재밌겠네요 실내도 있죠 잠실은? 네 잠실에는 실내도 있고 실내도 있고 네 7507님께서 퍼레이드 보는 거 좋아해요? 놀이공원 가서 간식은 뭐 먹고 싶어요? 퍼레이드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시간에 롤러코스터 하나 더 타지 웃기네요 노래 간식은 뭐 추러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아 추러스 거기서는 다 맛있죠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또 그 푸드코트에 가서 먹는 돈가스도 맛있고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습니다 아 노래 듣고 올게요 하현상의 등대 하현상의 등대 듣고 왔습니다 헤이즈의 볼륨을 높여요 하현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현 마카롱님께서 크리스마스에 라방 해줘서 고마워요 라방 끝나고 뭐 했어요? 사람 좀 만났어요? 아 네 크리스마스 이제 2부에 제가 그 SNS로 라이브 방송을 한번 켰었는데 끝나고는 그대로 이제 작업실에 있다가 밤에 이제 온라인으로 친구들 만났습니다 게임을 좀 멋지군요 네 안전하게 잘 즐기셨군요 따뜻하게 네 집에서 따뜻하게 지냈어요 잘하셨습니다 바지 사장님께서 오빠 올해 개봉했던 영화도 잘 봤어요 3년 전에 찍어둔 작품 보면서 애송이 같군 이런 생각이 든 부분도 있나요? 그리고 또다시 연기에 도전한다면 어떤 역할을 맡아보고 싶어요? 당연히 이제 애송이 같군 같은 생각에 있었죠 이제 그 3년 전이라서 되게 앳되더라고요 또 지금과도 다 다르게 그래서 보면서 아 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좀 더 할 걸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그것이 최선이었겠지요 노력의 엄청난 노력의 결실이었겠지요 눈코입님께서 빅나티님이 현상오빠 뮤비 보면서 오똑한 콧날에 감탄하던데 현상오빠는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콧대가 진짜 콧대가 오똑하시구나 얼굴이 너무 작으시다 지금 얼굴이 계속 가려가지고 네 얼굴 뭐 그냥 얼굴이에요 뭐 이렇게 뭐 어디가 마음에 들고 그냥 얼굴입니다 이야 한번 화면 봐주세요 옆모습을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도 좋아하는 하연상님께서 나 오빠 글씨 좋아해요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안 틀리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 국어 점수 몇 점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이런 거요 받아쓰기 그런 거 좀 잘했던 것 같긴 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국어는 좀 잘 하셨나요? 아니 고등학교 때는 이제 완전히 못했고 아 그렇군요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까지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치원 초등학생 때까지 이제 배우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는 언어에 대한 테스트니까요 0855님께서 만화가가 꿈이었던 대장님 한강 가서 그림 그리던 브이로그 너무 좋아해요 미대 오빠 같아요 진짜로 한강 가서 그림 종종 그리시나요? 아님 그거 컨셉이었나요? 요즘은 뭐 그리고 싶어요? 오 그림도 그리시는구나 그림은 이제 잘 이제 컨셉이에요 컨셉으로 한 거고 평소에는 절대 안 그러죠 절대 안 그러고 그렇군요 네 근데 만화는 되게 좋아해서 옛날에는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떡튀수님께서 이번에 떡볶이 코트 착장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떡볶이도 좋아하세요? 어떤 떡볶이와 어떤 튀김 좋아하는지 말해줘요 떡볶이 좋아합니다 떡볶이 좋아하는데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너무 매운 거는 너무 매운 거는 이제 막 진짜 매운 떡볶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안 먹고 그러면 이렇게 철판에 계속 조리가 돼 있어서 바로바로 퍼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즉석 떡볶이 끓여가면서 먹는 게 좋으세요? 저는 조리가 돼 있는 그 철판에 조리가 돼 있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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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게 좀 더 우러나기가 더 좋은 느낌? 그렇군요 0193님께서 아 어떤 튀김 좋아하세요 그럼? 어떤 튀김이요? 튀김은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오징어 튀김, 고구마 튀김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0193님께서 현상님 여자친구가 놀이기구 무섭다고 하면 혼자 타러 가실 건가요? 아니면 여자친구랑 같이 시시한 놀이기구 타러 가실 건가요? 같이 가면은 같이 가면은 이제 또 혼자 또 두기는 또 그러실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멋진데요? 근데 뭐 그럼 시시한 것만 같이 타고 올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잘 타는 친구랑 같이 가야죠 근데 여자친구가 현상아 나는 진짜 내가 같이 가지도 못하는 거 네가 친구랑 가서 즐겁게 노는 거다 너무 슬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왜 그런다니? 아 그러면 여자가 아 그러게 나 왜 이러자고 정신 차릴 것 같긴 하냐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아 알겠어 현상아 네 8511님께서 오늘 너무 잘생겼는데 얼굴 자랑 3종 세트 시켜주세요 눈, 코, 입으로 가죠 네 어 그럼 뭐 어떻게 자랑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먼저 눈 눈빛 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코 하나 둘 셋 입 아 이런 거 못 견뎌 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8383님께서 현상이 요즘 가끔 옛날 인이어를 쓰던데 이유가 궁금해요 아 인이어가 제가 두 개가 옛날 게 있고 최근 게 있는데 최근 거를 어디다 놨는지 까먹어가지고 그랬군요 네 어디다 놨는지 까먹어서 한동안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인이어를 쓰다가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다시 그걸 쓰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 운동하지마 하현상님께서 요즘 운동하시죠 무슨 운동하세요 오늘도 했어요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려는데 네 운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하현상님의 몸이 좋아지는 것을 네 지금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네 네 운동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운동 안 합니다 요즘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거의 한 몇 주 동안 전혀 안 했고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막 몸 키우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하루에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저도 지금은 제가 모든 것을 모든 에너지를 쏘아 부을 수 있는 이 음악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운동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니 뭐 나중까지는 아니고 네 막 너무 집중하지는 않고 있어요 음 그렇군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네 아니 저는 저 말 안 하는 줄 알고 아 저 선배님 얘기하시는 거구나 어 큐잉님께서 오랜만에 고소단 팀 인사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부끄러운데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멜팅 유얼 이어스 안녕하세요 고막소년단입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현상 씨와 너무너무 즐겁게 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왔어요 네 오늘 함께하는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또 선배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하다 가는 것 같고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마무리 하시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에 또 볼륨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